여기에 할아버지랑 아빠랑 엄청 자주 왔던데. 할아버지와 자주 오던 추억의 식당에 왔대요. 아 이거 누구야? 이거 아빠야. 이거 봐. 여기도 이 집이고. 진짜 이 식당을 아버님이 좋아하셨구나. 여기도 이 집이야. 아 난자완스. 할아버지와 현준 아빠가 즐겨 먹던 음식들이래요. 아빠 잘라줄게 기다려요. 또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면은 감회가 다르죠. 자 자전거 먹자. 맛있는 거 있어. 감회나 상품들은? 감회나? 나는 너 이러는 게 참 좋아. 남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참 좋아. 이쁜 거야 그거. 그러면서 드셔보시라는 말씀도 없고. 자식들. 이준희 씨 맛있게 먹자. 아빠 어렸을 때 짜장면 이거 졸업식 입학식 무슨 때면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모르죠 뭐 아빠. 쭉 얘기 뭐.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늘 음식마다 다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어. 너는 어려서 그런 거 없을 텐데. 아빠. 맛있어, 이준이. 이준이 맛있어? 다행이네. 어떤 음식을 먹거나. 나는? 응? 짜장면 다 먹고 후식으로는? 후식으로 뭐 먹지. 그러게, 후식으로 뭐 먹지. 짜장면을 다 먹고 후식이 생각해. 응. 뭐 먹으면서 다음 음식이 생각을 하니. 아빠 혼자 푹 빠져 계시네. 가끔 내가 민준이 너를. 어, 나 똥 냄새가 안 들어. 말 끊었어, 민준이가. 너 엄마랑 밥 먹으면 똥 얘기 안 하지. 아, 몰라. 얘도 똥 얘기 안 하더라. 얘도 똥 얘기 안 하더라. 아, 개구쟁이들. 예뻐라. 아빠가 사진 보여줄 테니까 사진 속에 사람을 잘 맞춘 거야. 알겠어?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퀴즈로. 자, 이 사람 누구야? 저요. 예준이. 네. 예준이야, 민준이야? 자,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예준이. 이거 예준이? 진짜 똑같다. 똑같다 진짜. 정말 유전자의 힘이란. 선생님 봐봐. 아빠. 아빠 같아? 어릴 때 사진. 어릴 때 사진.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아빠는 거 같은데. 우리 친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줄게. 맨날 찍히자. 민준이, 예준이니까 얘도 준이라고 할게, 준이. 네.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준이가 누나가 굉장히 많은 집에서 태어났어. 민준이처럼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 그러면서 준이는 아빠랑. 아빠랑 헤어지게 됐어요. 어. 준이는 아빠랑 할머니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랑 헤어지게 됐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마주할 이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꼭 얘기해 주고 싶으셨나 봐요. 갑자기 소문이 나려고 그러고. 어머. 공감 능력이 너무 좋다, 민준이. 또 아빠 일어내주고 싶다. 아빠 사랑하지? 네. 응? 네. 하아. 응. 응. 이빨. 아나야. 할머니가. 에준이가 예쁘다고. 잘 잘 잘. 어어. 오. 흐어. 이 사장가가 고려시대 때. 근데 꼭 저런 노래에 자더라고요, 애기들 자, 예준이 먼저 잠들고 엄마 보고 싶어 아빠도, 아빠도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을 때 됐죠, 이제 아이고 너 벌써 운이 오르면 안 돼 엄마 있어요 눈 뜨자마자 엄마 찾을 정도로 엄마 바락이 민준이잖아요 왔다, 왔다 엄마 어딜 나갔어? 밥 먹으러 나왔어 좋았어? 민준이 민준이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 엄마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씩씩하게 있어도 갈게 여보, 맛있는 거 먹고 빠이해, 빠이 말은 또 잘 들어 응? 가자, 뽀뽀 잘자 아빠 채워줄게 오늘 이빨 안 닦고 잠래? 오늘 이빨 안 닦고 잠래? 오늘 이빨 안 닦고 잠래? 오늘 양치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양치는 해야 되는데 왔다, 왔다 화장실로 왜 이렇게 울어? 엄마 보고 싶어서? 왜 또 얘기 꺼내서 왜 또 울려요? 이빨 닦자 싫어, 너무 싫어 싫어하면서 칫솔을 잡는 건 엄마 그렇게 좋구나 엄마 행복한 여자네 엄마 행복한 여자야 아, 명장면 하나 명장면 하나 탄생이 됐는데요 눈물의 양치실 양치할 기분이 아닌데 아무 슬퍼라 눈물 나게 아름다운 밤입니다